푸니엘! 함께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자, 정경원 바로 받으시고요. 안녕하세요. 푸니엘입니다. 재밌게 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인사해 주시고. 자, 저 준비하신 포즈 같은 거 혹시 없으실까요? 준비하신 포즈. 아, For You. For You로 돌아온. B2B, For You. 아, 핑크 머리에 정말 저 화사함. 네. 귀여운 느낌도 한 번 좀. 귀여운 느낌. 아, 푸니엘! 아, 네. 꽃받침으로. 자,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아, 인사드렸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푸니엘. 안녕하세요, 푸니엘입니다. 네. 아, 오늘 자연스러운 모습도 많은 멜로디 분들에게 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. 자, 왼쪽 이어서 포즈. 네, 안녕하세요. 기자님께 인사드리는 우리 다정하고 친절한 푸니엘. 네. 아, 첫 번째가 되겠다는 어떤 의지. 하트. 아, 지금 손톱에 하트를 하고 나오셨네요. 아, 지금 숨은 게 많아요. 오늘 B2B 다 찾아봐야 되겠어요. B2B For You를. 네. 푸니엘 씨를 마지막으로 개발 사진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푸니엘 씨. 고맙습니다, 푸니엘 씨. 자, 이렇게 해서 모두 포즈. 네. mesaet. 아멘